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. 태양열만으로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에어로선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꿈에 도전하는 사라세노 작가님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런 마이셀프 캠페인 때 저희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연고지에 띄었던 비행선이 떠올랐습니다. 비행선마다 우리가 각자 전하고 싶었던 사랑 고백 메시지를 띄었었잖아요. 그 비행선들은 아민분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멤버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사랑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자는 약속을 담은 우리의 꿈이자 마음 그 자체였죠.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